부릉 안녕 부린이들 부릅니다 오늘은 합사를 한지 거의 1년? 1년정도 다 돼 갑니다 그런데 화이성이 있는 타란툴라가 얼마나 잘 컸을지 구멍이 송송송송송송송 천천히 천천히 따랑땅땅 어? 거미줄이 겉에만 쳐놨네 오 뭐야 오 여기 보시면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지금 탈피 껍질에 다리가 있어요 아 지금 땅 속에 다 들어갔나 보다 오 여깄다 오 여깄다 여깄다 오 저기 보이십니까 오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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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엄청 작았는데 엄청 커졌어요 근데 왜 다른 친구들 안보이니? 오 너 혼자 있는거니? 짜잔 이 친구가 바로 사회성 있는 소코트라 블루바부니라는 친구입니다 지금 아성체 사이즈가 되었는데 오 우선 한마리 옮겨볼게요 역시 타란툴라는 타란툴라입니다 지금 먹이를 한동안 안주다가 근래에 들어서 먹이를 줬더니 폭풍성장을 해서 폭풍성장 자 어딨니 친구들아 다 어디 숨었어 오 진짜 어디갔지? 야 너네 설마 합사가 다 되는 친구들인데 서로 잡아먹은 건 아니지? 오 진짜 한마리만 보이고 안보여요 오 여깄다 여깄다 자 여기 보이십니까 굉장히 작은 친구가 여기 한마리가 있어요 오 얘는 손으로 옮겨도 되겠다 야 먹이 경쟁에서 밀렸나봐 좀 작지만 그래도 이 친구도 같은 블루바부니에요 두 마리 개뜨 자 우선 여기 거미줄에서는 하나도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자 이 나무들을 들치는 건데 1년동안 묵은 나무를 뺐는데 여기도 역시나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들치면 과연 나올지 오 저기있다 저기있다 자 오 여기있다 와 오 진짜 이뻐 오 탈피한지 별로 안됐나봐요 이 친구는 제가 한번 바로 옮겨볼게요 짜잔 친구야 나와 오 야 너 집이었구나 와 이쁘다 친구야 들어가면 안되는데 들어가면 안되는데 아 들어갔어 저 친구가 사라졌으니까 다음에 찾는 걸로 하고 여기를 한번 들치면은 와 저기 안에 있다 오 야 나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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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나왔어 야 역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화석표 가리키는 부분이 또 있거든요 보이세요 자 보자 보자 자 저기 아래로 숨은 거 같은데 오 야 저기 또 있다 아까 친구는 다른 데로 숨었고 오 여기 많다 아 두 마리 있네 와 여기 보이십니까 짜잔 서로 잡아먹을 수도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역시나 잘 지내는 모습 자 와 나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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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면 안돼 아 거기로 들어가면 안돼 진짜 많이 죽었다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 사진 보이시죠 원래 이랬었던 애들인데 와 1년만에 이렇게 결실을 자 다른 친구들 이리 오세요 딴 데 가지 마시고 이리 오세요 자 넌 할 수 있어 여기서 넘어가자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아래인데 여기 아래가 엄청 많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뾰로롱 오 잠깐만 여기 나왔어요 오 자 좋아요 오케이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오지마 나오지마 오 오 오 지금 계속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한 대여섯 마리가 들어가 있어요 아 짜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오 오 오 오 오 야 이거 위험한데 통이 오 오 엄청 빨라 야 이 꼬맹이가 이렇게 컸다니 자 우선은 좋아요 오케이 자 와 한 마리 넣었어요 다시 여기 보시면은 크으 여기도 많네 아직도 많아요 우선은 제가 이거 두 개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통에 다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기도 있고 손은 와 계속 나와 이제 아래에도 있을텐데 와 여기도 있었어 크으 여기 보시면은 지금 몇 마리가 나왔을까요 약 스물마리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막상 넣는 것도 걱정이네 그냥 친구들아 이대로 들어갈래? 아 안된다 우와 야 좋아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자 애들 할 수 있습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들어가려 오케이 오 들어가고 있어 우선 네 마리 들어갔어요 한 마리 숨었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있으니까 아 열한 마리 남았구나 아 열한 마리가 아니라 열두 마리 여기까지 해서 아 스물마리에서 성장한 건 열두 마리 아 이 정도면 만족스러워요 참고로 이 친구들은 앙컷 수컷이 색깔이 워낙 달라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게 앙컷이 사진에 보이는 게 바로 수컷이에요 안돼 내려가 오체 한 마리 들어갔고 나오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어 얘가 자꾸 움직여요 친구들 이렇게 해서 들어가자 오케이 들어가세요 새집이에요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굉장히 힘겹게 타란툴라 이사 시켰고요 겸사겸사 합사가 가능한 종이 있고 어느 정도 컸는지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한 달 뒤면 또 멋들어지게 거미줄을 치고 더 성장을 했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사기 세팅 완료 여러분들 약간 무섭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고 신기한 생물로 볼게요 안녕 안녕 어 이게 보는 건 쉽지 진짜 어려웠다